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열어야겠어! 열어야겠어!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어허! 어허! 구독! 좋아요! 빡! 여러분 드디어 두 번째 아주 모험이 가득한 해적! 해적이 나오는 데 왔습니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자! 어허허허허 폭탄 터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연기가 엄청나요! 어허허헣 저희가 해적소는 찾았잖아요 지금 해적소 안에 뭐가 있어요? 이건 뭐야! 아아! 하체봉을! 결봉을! 지금 해적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멋있다! 그럼 미끄럼티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됐어? 직진요? 실발합니다! 이제 플래시배틀을 타러 갑니다 이제 탑승하러 갑니다 앉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공격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왔다 아파! 나 아파요 지금! 아 용매 아빠가 그랬어 아 지금 다 젖었거든요 근데 지금 큰일나 저기 폭포가 있어 폭포 물 사라지거든요? 용매 지켜줄게 안 돼! 아 내 몸에 몸을 살아나라 쏘아 쏘아 쏘아! 빨리 쏘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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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걸 꼭 타고 싶은데 애들이 아무도 안 탄대요 이거 아 진짜야? 키 몇인데 이거? 105배고 지금 도망갔어요 지금 무사히 도망갔어 저는 지금 바이킹을 타고 싶었는데 국민이가 못 타겠대 저도 못 타고 보고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빨라 훌륭한 티타 이상할게 마지막 탄대 갑자기 아 지금 저거 타고 왔는데 국민이나 서준이 타면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와서 타 보세요 여러분 드디어 닌자고에 왔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지 진짜 궁금한데 빨리 가보죠 아 여기 닌자고는 진짜 닌자고 로봇이 있네 약간 여기 수련을 해야 될 것 같아 돌아가면 꺼? 꺼! 아아악! 아니 잠깐만 아니 잡아봐 잡아봐 잡고 있어봐 잡았을 것 같아 어 씨를 하던데 진짜 멋있다 이거 저희 조립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불빛나 아니 여기는 닌자고 그것만 있나보다 어 이거 닌자고 옷이야 닌자고 칼 퀄이다 근데 이거 조회 다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조립했던 닭걸이 아 곰이가 맞다가 예전에 갖고 싶다고 말한 건데 이거 제가 이거 수련하는 게 또 있어요 봐봐요 이 친구하고 정신 얘기하자 빨간 거 나오는 거 누르는 거 빨간 빨간 거 됐다 어디야 도와드릴까요?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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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어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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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중간중간 마다 캐릭터들이 이렇게 다 있어 각 캐릭터에 맞춰 가지고 이런 놀이가 있어 어 완벽탑이다 어 좋았어 수련하는과 수련 안 떨어지기 오오! 좋아 좋아! 지련을 여기까지 마칠 수 있을지! 지금 놀러왔는데 먹어야죠 떡볶이! 일단 떡볶이! 매운거 있는거야? 맛이 어떤가요? 매워! 매워! 안 매운도 안 맵다고 그랬는데? 매워! 안 왔어! 아빠 먹을게! 짜장! 사실 사채는 없네 드디어 이제 국민을 위한 미션을 위해서 상담을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국민이 원하는 게 진짜 많아요 국민이 좋아하네 이거 루이즈 매장 이거 대신에 큰거 사달래요 루이즈 매장은 박사님이랑 빨아들은 요령 다 있거든요 스타트패까지 지금 사달라거든요 이게 국민이 가서 원래 사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재고 없었는데 여기 재고 다 있고 이것도 구하기 힘든 건데 다 했대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한테 엄청난 미션을 줄 겁니다 근데! 너 그럼 이거 사는 대신 근데 또 미션이 있어! 너한테 용기를 주는 미션! 무서워하지 않고 탈 수 있다! 탈 수 있다! 탈 수 있다! 여기서 롤러코스터를 탈 겁니다 지금 딱 100cm가 이제 되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도전해보는 거야 어때? 엄마! 엄마랑 아빠랑 같이 타면 되잖아 전혀 안 무서운 거야 가서 한번 보고 보고 한번 하자 그러면 하나 더 사줄게 어때? 2개만 타면 돼 2개만? 2개만? 지금 먼저 미션 선물은 사왔습니다 성공해야 줄 건데 국민! 너 미션 성공해야 돼? 이거는 용기를 내서 타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 드디어 이제 국민의 미션을 했으러 왔습니다 여기 봐봐 닉대 우와 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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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약간 놀이기구가 많은 거 같아 캐슬에 한번 타볼까? 키가 몇이에요? 아 105에요 국민이나 아쉽게도 키가 안 돼 이거 빠른 거 아니에요? 마법끼처럼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간다 네고 네고 빠른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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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지럽네 어땠어? 마린이 빨린내 비명이 안 나와 아 비명이 안 나와 왕실 오이 돼요 왕실 오이 마린이한테 타야지 지금 달그덕달그덕 거리는데 군미도 탈 수 있거든? 군미 탈래? 아니 너무 단호해 저만 타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군미가 탈 미션이거든요 키가 100이면 탈 수 있다고 하는데 아 이거 약간 불길한데? 아 그래도 한 번 봅시다 끝까지 여러분 재밌어? 아니 지금 선정차로 봐요 여왕차로 제가 말 잘 사는 것처럼 주의가 없네 되게 이 사망자가 되게 잘 어울려요 지금 대망의 드래곤이거든요 여기 드래곤 근데 지금 국민이가 자가지고 지금 서준이가 대신 미션 수행할 수 있습니까? 서준이도 지금 인생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서준이가 미션 성공하면 선물 받는 걸로 그쵸 서준이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나게 타고 왔습니다 내년 아니고 아 진짜 타려고 마음까지 다 먹었는데 아 이게 첫날이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는 거 같아 역시 하이라이트는 끝에 타줘야 돼 브릭토피아 갔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지금 브릭토피아에도 왔거든요 아 이거 브릭으로 만들어서 다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네 크레이티브 워크샵인데 뭐야 예약해야 된대요 여기는 아 예약해서 만드는 건가 보네 그리고 만드는 게 진짜 많다 아 이쪽 안에는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잖아요 뭐야 음악 연주하는 거 와 오 된다 오 오 오 너무 멋있다 이거 여기는 빌드팬 자동차 그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 희생하고도 대결해보자 누가 빨리 가 어때 지금 다 만들었습니까? 다 만들었는데 제 차는 이게 앞에 빨리 가야 되거든요 한 번 보여주세요 이게 앞이에요 이게 누가 봐도 뒤 같은데? 아니에요 무게중심을 앞으로 둬서 무조건 빨리 가게 만들었어요 지금 서준이 차도 한 번 보여주세요 지금 오 프로펠러가 있어 너무 멋있는데 이거? 출발사 넣으시고요 버튼 눌러주세요 뭐야? 뭐야? 진짜 무게중심 효과있어 효과있어 지금 이제 착지입니까? 여기까지 착지하면 무게중가 자 준비 시작 나 뒤집어졌어 아 이게 왜요 진짜 이거는 부리고 잘 싸가지고 지진 테스트 하는 거예요 세게 돌리면 오 지진 세지고 있어 오 튼튼하게 지어라 이런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게 되게 많네 지금 저거는 코끼리 보세요 색깔이 너무 이뻐 근데 이게 진짜 레고 레고 멀리서 보면 안그런데 다 이게 레고예요 와 진짜 해전목마가 다 레고로 되어있어요 대박이야 진짜 레고가 그냥 커진 거 같아요 상우 대박이야 와 여기는 진짜 다 레고로 만들어 놨어 오 잠깐 이거 몽키클라이밍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국민이가 타면 참 재밌어졌을텐데 아쉽네 감사합니다 갑시다 잠깐만 이거 장갑이에요? 네 이거 직접 잡아당겨야 돼요 아 진짜요? 힘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아 제 힘으로 보여주죠 갑니다 파이팅 와 어구 잠깐만 내게 twitch19라이밍이 이제 이제 타고 싶어졌어요 아 이제 타고 싶어졌어요? 아 지금 잠깐만요 다시 왔는데 아직 운행을 안하는 것 같아요 지금 클로저시간도 다가오거든요 잠깐만 사람들 가는데? 아 아쉬워요 그러지 마세요? 맞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아쉬운데요? 아쉬운 김에 저거 한 번만 해봐요 제가 봤는데 저기서 인형을 한 3개씩 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처음이라서 천천히 많이 주셨는데 이만에 무조건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우리 팀 너무 잘해요 아니 잠깐 우리 팀장님 하면 안 될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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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느낌 좋은데 또? 어?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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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겠습니다 호성 지금 달려는데 한 번 더 찾는데 다시 가 봅시다 지금 사람이 탔어요 아마 지금 올라가면 다음으로 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신 skepticism 지금 직전에 되가지고 이제 가고 있어요 딱 탔는데 여섯시예요 여섯시 문 자듯이 가니까 잠깐만 공혜 너 뭐야? 너 지금 다 타고 나니까 일어났다 이거는 진짜 일부러 잔거 같은데 너 일부러 잔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일부런데?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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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예쁘게 봐봐 언니가 간다 이 hoş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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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가셨어요 문 닫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6시에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국민이 지금 하자마자 일어났어요. 일부러 잔거 아니에요? 일부러? 일부러 잔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지금 형아... 지금 문 열고 들어와서 문 닫고 나갑니다. 근데 선물 중정식 해야죠. 너는 성공을 못했지만 형아가 성공해서 선물 주기로 했어. 너 갖고싶던거 형아 고마워 아 아 그리고 서준이를 위해서는 또 레고를 선물로 주겠습니다. 음 인자고랑 레고시티 블럭 그리고 열쇠고리 아 어쨌든 지금 레고랜드에서 진짜 처음으로 들어갔다가 끝에 나와 진짜 재밌게 놀다 갑니다. 여러분들도 꼭 오셔가지고 재밌게 놀다 가세요. 그러면 안녕 분민이 다 잤지만 안녕 이 노래는 다음 영상은 알고 계시는게 이제 وم